문경세제 돌입공원 문경세제 돌입공원 내에 있는 문경생태미로공원입니다. 세번째의 미로인 돌미로 출구를 나오게 되면 문경세제 생태문화 갤러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번 영상은 갤러리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갤러리에는 자연과의 속삭임 이라는 제목으로 생태문화 회화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갤러리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경연 작가와 최인숙 작가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문경의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꽃과 나무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여러 편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입장했을 때 최인숙 작가를 만나서 작품 설명도 들으며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최인숙 작가는 이후에 문경자연생태박물관에서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자세한 안내와 친근한 설명을 해주신 작가님께 영상을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갤러리를 나오게 되면 바로 네번째 마지막 미로인 생태미로로 연결됩니다. 계속해서 문경 생태미로 공원 영상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을 위해 큰 힘이 됩니다.